이제 첼시마켓에 가고있어요 겁나서 첼시마켓에서 첼시마켓에서 와 진짜 맛있겠다 정신 혼미 난 아직도 이거 그렇다 이렇게 5분 너무 더 요렇게 진짜 랩 파이팅 진짜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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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enjoy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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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마지막으로 자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뭐 안 들어오는 건데 뭐 이러는 거네 김에 올려져있어 이게 통통하다 factories 다시 통해 이번에는 여기 계속 붕 코멘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고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빨죠? 이뻐져? 여기서 많이 사야겠네 이빨죠 이게 $40 이빨 에어로 바다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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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턱뼈가 나갈 것 같아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 거의 이마도 너무 맛있었죠? 맛있었어요 그리고 음료가 너무 맛있어서 광복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이렇게hot 그냥 먹은 음식이 더 맛있어 마스터 초콜릿 곱가에 까지 물이 두개 도착 햄버거 도착 시절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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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 비자 왔어요 제주 비자 왔어요 원 호텔 체크인을 했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뷰가 좋진 않아요 저쪽에 다리가 보일랑몰랑 오늘 산거입니다 빈티지숍에서 티셔츠 하나랑 블라우스 하나 그리고 비누 하나 샀어요 초점아 맞아라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서 이 패키지 때문에 샀어요 레몬 프레그랑스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홈유니온에서 하나 샀는데 얘는 지금 유리라서 이거를 풀면 안될 것 같아서 도쿄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버섯 모양의 유리병인데 귀엽더라구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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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